랠리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눈여겨내고 오늘은 또 떨쳐내기를 바라봅니다. 짧은 선수인데 랠리에 강한 선수입니다. 랠리에 강한 선수입니다. 랠리에 강한 선수입니다. 랠리에 강한 진정은 랠리에 강한 선수입니다. 랠리에 강한 선수입니다. 랠리에 강한 선수입니다. 예. 게임 포인트. 강지훈 이어가죠. 강지훈. 한두 포인트씩 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핸드로 받아. 바나나 풀립. 강지훈. 서비스 양상현. 오 이번. 아 그렇군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양상현. 적극적으로 공세. 랠리가 이어집니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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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양상현 공세. 길고 그렇지만 공이 좀 길게 쭉쭉 보도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구상. 두 번째 게임은 강지훈이 리뷰하는 중반. 어. 어. 다시 서비스. 5대6.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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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믿을 것. 동점. 양상현. 만드. 그리고. 세븐. 두번 호. 3구 떌릭. 양상현. 네트 타고 넘어 오는 곳. 자. 리드 강지훈. 바나나 풀릭. 짧게. 구성 버그다 centralized. 그렇죠. incorrectly 하면 공 carriage. cerche. 짧게는 해줬고 백핸드 길게. zag OK. 맥팬드 길게. 그리고 포핸드. 던져 가야 되겠습니다. 팔 대구. 특투어 올라오고 있는 득점. 구성 버그다. questão 현. 바나나불릭